오케이 그래서 백민철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소리가 안나 그러면 썸북쌤 뭐예요? 몇 번의 책들 썸머니하고 하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개수나 또는 양을 얘기하겠습니다 팝콘 합쳐진 말인데요 팝하면 뭔가 터지는 소리고요 코어는 뭐예요? 옥수수 옥수수죠 팝콘 즈음 빠르게 이동하다 라는 하다시 뜻도 있습니다 watch 지켜보다 라는 뜻일 때는 하다시구요 손목시계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 이름 시 그래 그래 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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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ime to it's time to 뒤에 쭉 봤는데 그러면 무슨 시가 와요 여기에 하다시 플레이 고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하다시죠 어? 하다시 앞에 투 있으면 뭐였더라? 어? 하다시 하는 것 하기 위해 하기 위해에 하기 위한 하기 위해나 하기 위해나 똑같고 그래서 그렇죠. 그중에 오케이. 그래서 플레이는 놀다인데 이 뜻이 되면 어떤 시로 바뀌어서 어떤 시간? 놀 시간 놀기 위한 시간 집에 가기 위한 시간 숙제하기 위한 시간 어떤 시간이라고? 놀 시간, 집에 가기 위한, 숙제하기 위한 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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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터넌 더 티비 한 번 보여요 티비를 켜봐 터넌 더 레이디어, 터넌 더 라이트 터넌 더 라이트 한 번 보여요 한 잔 정도만 익히다 음 아 불 좀 켜줘 터넌 더 라이트 터넌 더 라이트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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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합쳐진 말입니다. 뭐하고 스페이스 스페이스의 뜻은 우주 우주 또는 뭐 어떤 공간 이런 뜻도 있고요 띄어쓰기 버튼을 스페이스 바라고 하죠 공간을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바 쉿은 함선, 우주선 이런 뜻 배 이런 뜻이고요 이런 걸 보고 의성어라고 합니다. 소리를 따라서 만든 말 붐 짭 짭 짭 짭 짭 의성어였고요 there is there is 만약에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 are 있니 한 개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is there is there 여러 개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there are there are there 여보세요 예 예 그래 그래 알아요 기아 EV6 수급증이라서 일단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요 아니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알았어요 일단 그럼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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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고요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should should 양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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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am is are should be 가 돼야 된다 should 뒤에 be 동사를 써야 될 필요가 있다면 should be 그는 간다 he go 그는 가야만 한다 you should go you should 올라 모습대로 써야 된다고요 네 okay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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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예요 어 나 어째 씨 응 뭐 할까 읽어보세요 진짜 바나나 무슨 씨예요 어떤 바나나라고 진짜 바나나라고 어떤 씨 real in space in spac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in space sound okay 사운드가 이 뜻일 때는 무슨 씨 이름 씨 이 뜻일 때는 하다시 가다시죠 음 음 그러면 읽어볼까요 그 손 that sounds good 눈 눈 뜻이에요 이거 저것은 소리 저것은 좋게 들린다 그거 괜찮게 들리겠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가 뭐라 그래요 let's ride bikes let's ride bikes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래요 that sounds good 오케이 오케이 뭐뭐 하자고 제안했을 때 제안을 받아들일 때 이런 표현 that sounds 보시고 여기에 s는 왜 붙었어요 뭐예요 뭐예요 여러 개예요 됐습니까 네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loud 뭐라고요 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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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loud sound 무슨 뜻이에요 큰 목소리로 큰 소리고요 큰 목소리 알았어 큰 목소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큰 목소리 loud voice loud voice shoot at shoot at shoot at shoot at 무슨 시 어 하다시 쏘다란 뜻이니까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이에요 앞재비시구 전치사구요 should not should not 줄여서 shouldn't should not 오케이 양념시니까 뒤엔 하다시 should not be should not go should not eat should not eat shouldn't eat mean 이런 뜻일 땐 어떤 시 이런 뜻일 땐 어떤 시 오케이 읽어보세요 be quiet 무슨 뜻이에요 조용하다 조용히 하거라 라는 하다시로 바뀌었네요 원어민 선생님들 이 말 많이 안하나요 많이 많이 합니까 네 조용히 해 이것들아 이 말이죠 quiet 턴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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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뭐라구요 에어 에어 반만 길어봤자 셀 수 없으면 하나로 생각합니다 네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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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쿠드로...이거 무슨 씨예요? 양념 씨죠. 캔의 과거형이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에서? On TV. TV에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